이야, 완전 멋있던데요? 박영희씨? 네 근데 괜찮겠어? 호라인굴에 대놓고 들어온거야 그쪽만 신경 꺼주면 대놓고 괜찮겠네요 에? 싫은데? 왜 계속 힘든다고 아잇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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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왜 싫은데 왜 여론이 이 태민이랑 꽤 친해 보이네요 크 친화력 하나 갑이에요 갑 친화력 아잇! 손흥이소 안경 하나 사줘요 페델폼 번호 좀 주려 무서워 Aa 저장둥하게 왜 또 이렇게 가까워 천천히 마셔요 그래 나 취해요 남이사 취하던가 그럼 실컷 먹으면 되겠다 쟤는 또 왜 끼워줘 야, 하나도 안 불편하네? 뭐야? 드디 섬세하게? 어머, 어머, 어머! 여자, 여기 와! 고기 좀 더 드세요, 고기! 술 취하면 잘하는 거 있어서 내가 술만 취하면 워낙 그걸 잘하는 편이야 잘하는 거? 그게 뭔데요? 어? 달려다 치는데? 그냥 누워 그만! 끝입니다, 끝! 뭐합니까? 안 나오고 다시 또야? fend rule 좀 more love inside this is called the our theme the